한글자막 by 김희우 혜진 나 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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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안녕 월더풀 데이로 왔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오늘은 유승희로 갈 거기 때문에 유나가 지금 단체 톡방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오래 읽어서 이게 뭐냐고 같이 시청 중이래요. 유나가 원숭이래요. 유나야 내가 내 핸드폰에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이 있어 자꾸 원숭이라 그러면 난 손이 미끄러져 버릴 것 같아. 지수 언니가 손 미끄러져라 유나가 미쳤나봐 라고 하네요. 예시 언니도 보고 빵 터졌어요. 여러분 저 웃겨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세련된 유인원은 무슨 일이죠. 염색이요 안했는데요. 여러분 삐져나온 파란 머리 안 보이십니까. 염색하지 않았어요. 후드 벗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스포 스포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곡 어땠냐고 이번 곡요 좋았어요. 춤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약간 조금 근데 제 원래 약간 방법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무조건 낮춰놓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놀라주세요. 아 완전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저희 멤버 다 같이 동의한 사실. 이번 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요. 지금 지수 언니랑 윤아가 브이앱 난입을 하려고 뛰어오고 있다고 기다려달래요. 그러면 지수 언니랑 윤아 오면 저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 끌게요. 특유의 그런 약간 동아틱한 분위기 안에서 스피커폰 했어 2번 방 보컬 2번 방 빨리 와 언니 들어올 때 끌 거야 뒤에 오면 끌 거니까 빨리 와 안녕하세요 껐어 어 진짜? 빨리 와 깜짝 놀랐잖아 난 목소리만 칠해낼게 안녕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진짜 예쁘다 쟤랑아 그러니까 오늘 예쁘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우리야 언니 나는? 너도? 아 미안해 나는 너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됐어 오 유나 오늘 굉장히 힙하게 입었네 나 들어와봐 그림을 한번 와서 야 유나야 예쁘다 야 유나야 예쁘다 오늘 안경 씻었어 아 근데 이 바이브가 안 잡히는데 약간 형상 써야되나 나는 어때 믿지 너무 예뻐 채령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 원래 앞머리가 있었나? 그걸로지만 채령아 너가 원래 백발이었나? 채령아 너가 원래 초록이었나? 여러분 헷갈리죠 미티야 안녕 미티야 안녕 미티야 안녕 연습하러 갈게요 이제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연습해야돼 뭐야 뭐야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